이 시간에는 꽃은 다 아름다울 알을 캘리그라피와 간단한 꽃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붓에 약간의 물감과 함께 물을 흥건하게 섞어 꽃잎을 그린다. 그린 꽃잎이 마르지 않은 흥건할 때 드라이기로 말리면 얼룩이 자연스럽게 생겨 수작업 작업의 느낌이 한결 더해진다. 가는색 필로 빠르게 꽃의 윤곽선을 물감으로 그린 그림 위에 엇갈리게 그려주고 물 붓펜을 사용하기도 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색연필로 꽃잎의 중심에서부터 짙게 칠하면서 점점 연하게 차린다. 흰색의 수정액으로도 꽃그림 위에 낙서하듯 그어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꽃을 다 그린 후 물붓판으로 캘리그라피를 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꽃은 다 아름다워라! 예쁘죠? 꽃은 다 아름다워라! 예쁘죠? 꽃은 다 아름다워라! 꽃은 다 아름다워라! 꽃은 다 아름다워라! 여러분들도 한번 꽃그림이 들어있는 캘리를 해보세요! 꽃은 다 아름다워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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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은 다 아름다워라!